CLOSE YOUR EYES AND BLOW OUT THE CANDLE LINE 콩글리시로 부르잖아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야 I'm back baby 그리고 여러분 나 옷 봤지? 여러분 청년 패션이야 그리고 마지막 그 밑바이 잉!까지 나 잘 어울리지? 근데 오늘 콘셉트가 뭔데? 왜? 오늘 저희가 그렇게 의상을 입고 와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오늘 게스트분과 관련이 있거든요 게스트? 혹시 아이돌? 아 그렇죠 요즘에 우리나라가 K-POP이 대세가 되면서 아이돌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자 아이돌? 아 여자분은 아니시고 아니야? 그럼 남자야? 근데 누군데? K-POP의 선두주자로 활동하고 치고 계시는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어? 나와주세요 슈퍼주니어 오호호호호 이야 안녕하세요 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예성아 한국 처음 왔을 때 진짜로 나 존나 클럽 다녀서 쏘리 쏘리 존나 했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나 술 취해서 이렇게 했나봐 많이 사브사브해서 이거는 더 사브사브 아니야 이거? 그렇죠 근데 우리 다시 나와서 컨셉이 뭐야 오늘? 오늘 특별히 아이돌 컨셉으로 나오셨잖아요 아이돌 컨셉이었어요? 아 근데 금리가 너무 심하게 보이시는데요? 아 뭐 낀 거예요? 아 낀 거구나 낀 거야 이거 아이돌 아니야? 네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아이돌 이미지로 알았어 근데 혹시 몰라요 저도 올드 아이돌이기 때문에 이제 젊은 상태 물어봐야 돼 맞아요 맞아요 어떤 내용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 물어봐야 돼 또 예성 씨 하면은 한 노래 하시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밥상 노래 자랑입니다 노래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아 노래방 가서 많이 했는데... 근데 그때 술 취해서 한 거야 술 안 먹으면 노래 별로야 그때 노래했던 기억 있으세요? 모든 날 모든 순간... 바보가 바보에게? 네 어쨌든 비슷해 맞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시민분과 어울리는 이미지의 노래를 한 소절씩 불러주시면은... 올리면 어떻게 자신 있어? 저는 자신 있죠 나는 자신 없어 아니? 그럼 어쨌든 여기 강남에서 많이 와? 방송국은 사실 이쪽에 많이 있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는 정도? 저도 사실 이 동네를 많이 오지는 않아요 근데 친구 안 만나? 근데 저는 사실 밤에 잘 안 나와요 취미... 근데 취미 뭐예요? 저 농구 보고 농구? 네 농구 좋아? 엄청 좋아 제가 형보다 더 좋아할 거예요 임파서블 근데 선수는? 제가 어릴 때 선수생활 4년 정도 했었고 격밥이네 격밥이네 무슨... 야 그건 농구 아니야 여러분 농구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로 지식은... 제가 해설위원님들도 이 지식 게임에서 제가 이겼어요 우리 밥 먹으면서 이거 한번 테스트하자 아 진짜로 자신 있어요 그리고 엔디 오늘 먹고 싶은 거 뭐야? 오늘 날씨가 너무 맑아서 뭔가 국수 종류도 좋을 것 같고 국수? 네 그럼 무슨 국수? 막국수? 막국수? 네 아 오케이 나는 고기를 먹고 싶어서 꼬리곰탕 곰탕? 어 꼬리곰탕 그래서 노래를 부르셔서 시민분에게 더 많은 선택을 받으신 분의 메뉴를 오늘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 노리 실력이 형의 인생으로 빗대어 오면 아직도 전성기예요 아 진짜로? 전 아직 전성기지 근데 나 술 먹으면 다 이길 수 있어 오늘 단 한 분이라도 다른 사람이 형을 선택하면 제가 진 걸로 할게요 야 편의점 가서 소원상 하나 사야 진짜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다들 야 예성아 너 땜이야 형이 인사하면 다들 무서워하잖아요 지금 아니 왜인 줄 알았 아니야 지금 막 오빠가 변태 같대 안녕하세요 혹시 이 분 알아요? 예성이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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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저분은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계속 꼬셔야 돼 저럴 땐 놓아줘야 돼 왜냐면 아니야 아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만 2분 동안 인터뷰 가능해요? 혹시 옆에 사람 누군지 몰라요? 예성이요 수퍼주녀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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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봐 형 자꾸 저를 패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형이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호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따 한번 물어볼게요 너? 한번 해봐 자 우선은 아 왜 이렇게 뭔가 영어가 아니었어요 아 영어가 아니었어요 스페니쉬였어요 스페니쉬였어요 잠깐만 아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해요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그럼 비참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한 번만 해주세요 저 슈퍼주니어 예성인데 알아요 여기는 이제 그 그냥 전태풍이라는 농구선수 출신의 예능인이에요 자 오세요 저 오세요 저거 오세요 저 근데 슈퍼주니어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누구? 저 죄송한데 다른 걸 할게요 죄송한데 다른 걸 할게요 장장님 장장님 혹시 전태풍 누군지 알아요? 계급맨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건 어때? 아니요? 가운데 좀 써주세요 나한테 왜 써 피해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형 그거 틀리 어떻게든 안 돼요 이거 때문에 무서워? 무섭지 않아요 그런 이상한 그런 나쁜 사람 아니니까 뺄게 자 혹시 5초 안에 예성하면 생각나는 거 3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잘생겼다 나? 노래를 잘 부르는 거 네 둘 나? 귀엽다 귀엽다 고마워 나 얘기인 거야? 네 형 얘기에요 고마워 그리고 여기서 왜 나왔어요? 먼저 보고 왔어요 어떻게 느낌은 어때서요? 무력 안 맞아서 아 한 달에 얼마 받아야 돼? 300? 회사가 얼마 준 줄 얘기했어 얼마 300도 못 줘? 5등 회사가 이렇게 줘 저희가 한 분씩 컨택을 하면 아니 노래를 하면 나의 감정과 나에게 잘 어울리는 노래를 불러준 사람을 픽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너 하나를 줌 사람 불러면서 웃으면 어떡해 오케이 야 너 나 웃음 좀 마 제발 좀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마늘 풍부시로 더하니까 노래를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가까이에서 불러드릴게요 니가 아니면 안 돼 너 없이는 안 돼 너 없이는 안 돼 나 이렇게 하루 한 달을 또 1년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를 부르신 분을 픽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고민도 없으시고 갑자기 저 멀려졌어 괜찮아 기분 벌써 나빠 안녕하세요 혹시 짧게 2분 동안 인터뷰 가능해요? 옛날에 클럽 다니면서 슈퍼주니어 노래 많이 들었잖아요 예성 슈퍼주니어 가수예요 네 고맙습니다 아 이런 아저씨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도 아저씨예요 저도 아저씨예요 여기 어떻게 왔어요? 저희요 스포츠 브랜드들 요즘에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좀 보려고 왔어요 오 그러면 요즘 최애 아이들 혹시 뉴진스 뉴진스를 왜 어떻게 몰라요? 몰랐어요 뉴진스 누군지 몰랐어요 뉴진스를 모른다고? 뉴진스 알아요 제가 제 나이 드는 사람 나봐요 지금 지금 그럼 어떻게 알아요? 우리 딸하고 대화를 하려면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런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 저희도 이제 계약도 하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참고로 저희 슈퍼주니어들이 이제 곡 컴백하거든요 아 솔직히 이거는 인터뷰 아니에요 그냥 비즈니스 미팅이야 지금 슈퍼주니어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하하하 그래서 오늘 컨셉이는 둘이 하나씩 노래 부르고 형님이 이제 투표해야 돼요 제가 그냥 마음에 드는 건 맞아요 네 픽 해주시면 됐네요 아 저기서 왜 만져요? 솔직히 이미 픽 당한 거 같아가지고 오케이 이제 됐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오케이 끝 저는 왠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불렀던 노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니가 아니면 안 돼 너 없이 나한테 언니 노래를 이렇게 다 해야 돼 아니 노래방 가서 그 노래 제 거 부르는 노래 나오면 아니 감성 안 들어요? 아니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데 아 이거는 예상도 못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이건 줄 알았어요 어 안녕하세요 짧게 인터뷰 가능해요? 네 혹시 옆에 분 누구지 알아요? 예성 안녕하세요 어? 나이 어떻게 돼요? 스물여덟 아 그럼 스물여덟인데 예성 씨 어떻게 알아요? 다 형 저희 알아요 아이 그냥 나 궁금해서 저희 세대는 다 압니다 아 그래 네 혹시 나 누군지 알아? 아 죄송해요 아 혹시나 뭔가 잠시적으로 어딘가에서 봤던 느낌 안 드세요? 농구 선수 오 오케이 그냥 찍은 거죠 살짝 네 오 잘 찍으셨어요 느낌이 약간 비슷해서 요새 취해 아이돌 누구예요? 저 라이즈 저희 회사 후배고 저랑 같은 팀이에요 슈즈도 그냥 좀 써보려고 좀 좋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여기 왜 왔어? 아 저 여기 여기서 일해가지고 스파우라는 매장이 네 초대 모델이 슈즈예요 아 맞아요 알고 있어요 올해 저희가 모델을 했었어요 맞아요 알고 있어요 아 그 사우내야? 아 미안해 나 싸우는 줄 알았어 나 싸우는 너무 좋아 아니에요 그럼 스파우 브랜드 나는 모델하면 어때? 지금 봐봐 어떻게 해야 돼? 스파우보다는 뉴발란스가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슈퍼주니어 제탕 어때요? 스파우 좋아요 지금 모델 있어요? 없습니다 오 그럼 저 혼자 어떻게 안될까요? 어? 제가 한번 회사에 말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 태풍 전 태풍 안되면 그때 예성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가능성이 없어서 5초 안에 예성하면 생각나는 3개 말해줘 그냥 아무거나 다 예성 님 혼자 노래 부르고 다 뒤에 슈퍼주니어 다 도망가는 몰카 짤이 생각나고 그리고 잘생겼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아 감사합니다 태풍이 형 보면 생각나면 새가 하나 몽구 선수? 랩 하시나? 어 중국보다 잘생긴 사실이에요 어 세 번째 좋았어 세 번째 좋아지? 조금만 주면 돼 조금만 주면 돼 만족해 오늘 컨셉은 우리 같이 따로따로 노래 하나 부르고 투표해야 돼요 아 네 오케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 나 부를 거예요 이번엔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어 먼저 해봐 어제까지 마지막 봄비가 내렸잖아요 제가 봄날의 선악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어떡해 한 방울 두 방울 봄날의 소나기 너를 그려보다 불러보다 기억의 위처럼 내린 새벽 밤새 난 그 빗속에 종이를 둔 우산을 쓰고 있네 여기까지 자! 너 때문에 난 어지러워서 난 지금 노래도 못 찾어 아 왜 제 노래를 듣고 계세요 지금 찾으라고 아니 너 소리가 너무 좋아서 나 불러야 돼? 오케이 가자 너무 걱정하지는 마 다시 시작해 볼게 네 여기까지 이제 본인께서 진행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들어가봐야 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차피 야 예상아 오늘 시원하게 졌어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길 줄 알아서 제가 형이랑 한 취대결 열 번 하면 제가 한 두 번은 이길 거 같거든요 잠깐만 다리 만져도 돼? 저 아직 야 이렇게 얇아 우리 와이프 다리랑 똑같아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저 원래 허벅지가 너무 두꺼웠거든요 이거 허벅지를 좀 얇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식단 관리를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근데 왜 허벅지를 얇게 만들어야 돼? 좀 여러 가지 스타일을 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오늘 나 시원하게 졌어 이제 우리 지금 바로 밥 먹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식당 아마 이쪽이야 가자 어디로 가요? 형이 쏘는 거죠 그러면? 어 나 쏠게 나 졌어 오늘 그래서 오늘 나 졌어 이제 나 아직까지 고기 못 먹어 근데 한 번 찬스 주면 어때? 근데 이때까지 나왔던 다른 게스트분들은 지면 진짜 리얼로 안 먹었어요 아니면 아니 우리 그냥 그 게스를 이겨놓고 그것만 먹었어 그래요? 그럼 그 룰을 계속 따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에이 아니 갑자기 꼼대야 너? 하나 봐줘 오늘만 같은 롱고인으로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참참참 게임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참참 게임 알아? 알죠 오판 삼성 승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오판 삼성 승제로 오판 삼성 승까지 간다고요? 꼰대네 여기 꼰대 프로그램 꼰대요 꼰대는 브랜드 이름이라서 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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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면 똑같아요 꼰대 가자 가자 참참참 아 그렇군요 이 키가 머리만 때린 거야? 다른 데 때리면 안 돼? kort 그래 자곡 크레디를 하시려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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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참참 에이 어 느릿네 넌 거 어떻게 근데 이게 잡기가 힘들다 빨리 안 잡히는데 그러니까 이기면 되지 참참참 에이 왜 이렇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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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 번 쳤죠 왜 근데 한 번도 이쪽으로 안 가요? 네 내 마음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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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자 2대2! 아 제가 이기면 형 못 드시는 거예요? 오케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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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니 그렇게 했는데? 속도? 상인 거 아니야 이거? 어쨌든 세 번인 거 딱 했을 때 돌려야 되는 거는 맞으니까 제가 네 번 하고 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선배잖아요 형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땡큐 근데 나 배고파서 주문할까? 저기요! 비눈 막국수랑 꼬리 공탕 수육 같은 거 안 시켜요? 술? 아니 수육 같은 거 아 술 좋지 형은 지금 술 드시고 싶은 거죠? 아니 갑자기 복수하고 싶어 술 취해서 그냥 목소리 진짜 제대로 부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나 원래 운전했는데 오늘 버스 타서 일부러 술 드시려고 버스 타고 오신 거잖아 그럼 드셔야지 진짜로 아 진짜로 소주 하나요? 차미 술 오 차미 술 드세요? 청소랑 말고? 차미 술 좋아 근데 맥주는? 아 맥주 술 안 먹지? 배가 나와서? 아뇨아뇨 그냥 관리? 관리? 나 요새 켈리 좋아 아 그쵸? 어 뭐가 켈리 좀 마음에 드세요 요즘은 많이 먹죠 그 켈리 먹으면 약간 젊은 사람 되는 거 같아 역시 맛있지 말고 됐다는 거 같아 어차피 선배님에서 네 반갑습니다 야 그거 옛날에 기억해? 여기 그 이쁜 여자 사진 있고 이거 떼면서 여기 잔 밑에서 넣는 거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아 그래? 어 누구 항상 하셨어요? 서우리가 좋아 형보다 누나세요? 아니지 우리 동갑이야 80 누나 80이에요? 한번 검색해봐 이건 확실히 알아 아 79 아니에요? 아니야 80 79 맞죠? 누나가 형보다 누나예요 아 그럼 누나랑 같이 많이 아셨어요 아 맛있다 나 술 오르마이 같아 근데 혹시 우리 프로그램 어떤 거 알고 있어? 그쵸 뭐 되게 놀랐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스포츠 많이 보니까 이 콘텐츠를 하는 게 떴어요 근데 어때 나오면서? 재밌지? 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형 같은 캐릭터가 요즘에 없잖아요 응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농구인이 또 방송을 하게 된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예상아 너 자꾸 스포츠 얘기해서 이제 나 농구 퀴즈 좀 해야 돼 아 농구 퀴즈야? 그럼 어차피 그것도 제가 이겨요 진짜로 진짜로 그럼 이거 한 질문 물어볼게요 마이클 조던 신인 있을 때 몇 년이야? 제가 태어난 해예요 84년도 아니 그거는 같은 생일 때문에 안 되지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존 스택턴 아시죠? 어 알지 평생 뛰면서 결정한 경기가 몇 경기일까요? 저 사람 왜 알아? 또 뻔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물어봐 물어봐 올타임 평균 스틸 1위 앨런 아이버슨 아니에요 스택턴 스택턴 수비 잘했어? 나쁘지 않았죠 대신 스틸 스틸은 다르잖아 뭐 그러면 아이버슨 수비 잘해서 못했잖아요 잘했지 수비 못했어요 아이버슨은 그럼 전태풍은? 전태풍 수비 잘했어 못했어요 밥 먹자 어때요 괜찮아요? 와 근데 여기 진짜 맛있다 너무 좋네 근데 나 진짜 궁금한 질문 원래 아이돌 꿈 있었어? 그렇진 않았어요 사실 저는 지방에서 살았고 천안이라는 지방에서 살았고 저는 사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못했어요 숙기도 없었고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첫사랑한테 좀 잘 보이려고 수학여행 갔다가 노래 나가는데 1등 한 거예요 그럼 잠깐만 너 레슨도 안 받고 레슨도 안 받았죠 그냥 아름다운하게 노래 나와? 좋아해서 많이 듣고 불렀는데 1등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그럼 나는 왜 그래? 나도 노래 부르고 싶어 제가 봤을 때 형 쟤는 없어요 연습해도? 돈 내고 레슨 받으면? 아주 조금 잘해지겠죠 근데 돈이 아까워? 그 돈이 아까울 것 같긴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 진짜로 나 진짜 뭘 본 거예요 저도 거짓말 못하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자 아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느날 선정 보고 어머니가 동생 시켜서 저는 엄마가 오디션 대회를 신청해줬어요 아 신기하다 나 다 사람들 기술 배우면서 노래 잘 부르는 줄 알았어 뭐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진 않았고 그냥 대회 나가서 1등 하는 거 보고 이제 어머니가 신청을 하신 거죠 아 신기하다 근데 나도 진짜 노래 잘 부르고 싶어 이거 좀 알려줘 이거 근데 요즘에는 꼭 이런 가창력이 뛰어나야지만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형만의 그 힙함이 있어요 근데 뭔데? 차차 알아가야 되겠죠? 음악을 들어야지 노래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은 형을 위해서 준비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작년에 나왔던 앨범인데 제가 앨범 듣고 사인까지 해 주네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나는 하나 노래 부를까? 컨셉이에요? 아니면 진짜 노래에 욕심 있으신가요? 노래 나 진짜 노래 진짜 좋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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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찐이야 나 박효신 좋아 나 박효신 좋아 나 박효신 좋아 왜 웃어? 발라드를 좋아하면 아직 안 웃어 오늘 하루 시선은 침대 밑에도 가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뭐요?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 같아서 아니 근데 우선은 아무래도 형이 영어를 하셨던 분이라 그것 때문에 발라드가 조금 어색하게 더 들리는 거 같아요 잠깐만 그럼 다른 미국 노래 아 괜히 얘기했다 Close your eyes And blow out the candlelight 죄송해요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 같아요 아 뭐예요? 뭐예요? 왜 왜 팝을 부르는데도 한국어처럼 들리지 나는? 컴뿌리시로 부르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진짜 20년 전에 불렀어 이 노래 나 가수 꿈 이제 이제 그거 포기해야 돼 형 뭐 낄라 그러는 거죠 지금 대박 와 완전 예능인이시다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말할 때는 발음이 너무 좋은데 지금 팝 아 이건 음악 그만 얘기하자 그럼 요즘 요즘 뭐예요? 다음 달부터 투어 시작이 있는데 슈퍼주니어 다 풀 멤버? 네 어디서? 서울에서 이제 서울 어디? 잠실에서 근데 이번에 진짜 거의 한 진짜 깜짝 놀랐어 5초도 안 돼서 매진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와 대박 그 전에 저희가 또 싱글이 하나 나와요 여기 있어? 여기 싱글? 그건 제 솔로 앨범이고 슈퍼주니어 아 이거 슈퍼주니어? 이건 나 너 솔로 나올 때면 이게 솔로 이거 이 노래인가 이건 작년에 나온 거고 아 새로운 거 오마이갓 슈퍼주니어 싱글이 나와요 아 슈퍼주니어 다 다음 주쯤에 아마 나오는데 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다음에 만났을 때 이 노래 나 외워서 진짜 아름다운게 불러줄게 저는 거의 제 앨범은 거의 다 영어로 불러요 천국으로 아이 나 한국말로 하고 싶은데 형한테 좋을 거 같아서 이게 아 맞다 맞다 형 영어도 한국스럽지 한국 노래는 영어스럽고 아무튼 네 아무튼 한번 들어가주세요 어 나 진짜로 기대하고 있어 지금 아이돌 하면 뭐가 좋았어? 너무 많죠 사실 우선 저는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행복인 거 같아요 사실 어찌보면 지금도 저희가 활동하고 아까도 인터뷰할 때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이 데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룹의 멤버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농화하는 방법이 혹시 알려줄 수 있어? 요즘 친구들이랑 조금 요즘 아이돌 그룹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MBTA로 따지면 티 성형이 강한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하면 조금 평화주의 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근데 저희 팀은 평화 애들이 너무 착한데 좀 와일드한 부분이 있어요 있어야지 네 그래서 저희는 많이 싸웠어요 주먹으로 싸웠어요 말로 싸웠어요? 거의 다 대부분 말로 싸우긴 해요 근데 주먹으로 싸운 적도 있었어요 오우 저희는 좀 그렇게 싸웠어요 애들끼리도 그러다 보니까 뭔가 팀이 무너질 수 있는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싸우고 잘 풀고 아니 잘했어 네네 근데 난 항상 얘기하는 친구 쌓여있어도 가끔씩 싸워야 돼 형도 그럼 싸웠었어요? 승진이랑 싸웠어요? 싸웠어 우리 많이 싸웠어 남자끼리는 좀 싸워야 돼 그러면 나중에 열 받는 거 텐션 다 내려가면 그때 그냥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이거 팩트야 지금 예성만이 가진 매력 뭐 있는 것 같아? 아 매력?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음악도 그렇고 또 어렸을 때 음악 뭘 좋았어? 저는 원래 R&B 얘기 좋아했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 R&B 싫었어? 제가 초등학생 때 R&B 좋아하는 사람 아 맞어 맞어 지금도 좀 비슷해요 그냥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좀 따로 있어요 저는 우선 제가 사진 찍는 걸 또 되게 취미생활로 해요 필름 카메라도 있고 너무 좋지 그래서 저는 사진 찍으러 많이 다녀요 너 오토바이 타? 저 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면허증 필요 없지 아 저 면허증은 다 땄었어요 난 농구 교실에서 우리 버스 있어 한번 와서 아르바이팅은 어때? 저 지금 차 없어서 운전 안 한 지 꽤 됐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면허증만 있으면 돼 화부터 궁까지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3시간 그리고 저기서 200 줄게 제 몸값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세요 에이 뭐 갇히고 좀 봐줘야지 회사랑 좀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회사랑 얘기해야겠어요 제일 베스트 핑계 근데 형 원래 얘기할 때 항상 말이 많이 새는 스타일이시죠? 네 원래 저도 그래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얘기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 만약에 전태풍처럼 슈퍼주니어 멤버 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왜 왜 저희 팀은 맨 처음에 얼짱을 모아둔 팀이었어요 나 칭찬 좋아 근데 얘네는 예능까지 잡먹을 수 있는 팀이 돼야 되니까 칭찬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들어온 게 신돈이었어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는 정말 다양하게 장르를 정해서 멤버가 많은데 그래서 니 얘기인 거는 슈퍼주니어 하면 그냥 깍두기 멤버 있으면 좋은다 기분 나쁜데 왜요? 슈퍼주니어 들어가면 어떤 같은 데 니가 너무 좋대 얼굴 좀 떨어지고 내가 언제 그랬어? 약간 약간 그렇게 얘기하면 그 뜻이야 그 얘기가 아니죠 목소리 잘 못 부르고 학원을 영어를 같이 못하고 아 근데 영어로 좀 실망했어 아 왜냐면 난 팝송 할 때 엄청 미래했거든 왜냐면 이 팝송이란 게 발음만 좋아도 노래를 진짜 잘해 보이거든 니 생각이지 목소리도 좋아해줘야 돼 근데 지금 0부터 10까지 지금 그레이드 주면 몇 점이야? 솔직하게 아 지금은 0.5점? 1도 안 돼? 그 정도는 1일 되면 이상한 거야 진짜 레슨 받으면 몇 점 정도 갈 수 있어? 5점까지 갈 수 있어 반? 5점? 나 무조건 레슨 받는다 만약에 레슨 받으면 얼마 줘야 돼? 나? 어 저한테는 형 아니 진짜로 이제 친구 친구 사이에서 근데 제가 누가 가르쳐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경험 가면 되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금액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가르쳐 드릴 수 있죠 공짜로? 한 번은 몇 시간 동안? 한 시간 두 시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인투부 하면서 다닌 거 어때? 오랜만에 이런 걸 했어요 어 씨X 미안해 야 저 야 저 왜요? 아니 미안해 아니 생각해봐 술 먹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괜찮아 밥 먹고 수밥 먹었는데 잠깐만 네네 천천히 보세요 인터뷰 하면서 네 아 오늘 어땠어? 인터뷰하고 뭐 오늘 어땠어? 아 인터뷰 했을 때? 응 길거리 여기 와서 우선 설렜어요 왜? 제가 길거리에서 누구한테 말 걷는다는 게 저한테는 사실 쉽지 않은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설렜고 사실 연차가 20년차가 가까이 되면 그런 생각이 좀 줄 때가 있었어요 지금 데뷔하거나 어린 친구들한테 조명이 되어 있다는 것에 가끔은 슬프기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늘 사람들 만나고 나서 용기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많이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즐겁게 더 의미 있게 활동하면 재밌겠다 그래 라는 생각이 든거죠 솔직히 너 이렇게 몸 관리 잘해서 너 120살까지 살림이 났어서 엄청 많아 너 인생이 거의 아기야 안에 일찍 춥고 넌 오래 살아 싸인해야지 이거는 원래 그냥 컨셉이야 오 한국인의 밥상놀이 승진 나왔어요? 승진 안 불러 왜요?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와 근데 잠깐만 차에 봐봐 이거 존나 이뻐 이거는 뭐야 형 그거 아세요? 저희 어쨌든 싸인이 약간 비스무리한 느낌이 있는데 좀 올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둘 다 우리 둘 다 근데 요새 거의 아트예요 난 궁금하다 혹시 할 수 있어? 보여줄 수 있어? 제가 할 수 있냐고요? 저도 그냥 인터넷으로 봤어요 아 인터넷으로? 제 싸인도 가끔 헷갈리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여성아 난 옛날에 클럽 가면서 쏘리 쏘리 했는데 진짜 개인적으로 팬 됐다 그리고 이제 존나 이거 음악 듣고 진짜 외우고 아름다운 게 올려줄게 오케이?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따로 연락드릴게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아이고 그럼 언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때문에 한류라는 이런 것들이 딱 자리를 잡았을 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지금도 있어요 한류를 시작을 했고 저희가 진짜 예전에 정말 개고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돌 친구들 활동을 잘 이어가는 거 아닐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요즘 아이돌이 넓어없이 인스터로 하나는